안녕하세요. 제우스 에듀 이충관입니다. 2019 커리큘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딱 한 팍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넘기는 거 없이 이 안에서 각각의 과정의 특징과 순서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아주 간략하게. 그런데 만약에 각각이 너무 궁금하다. 한수의 업법이 저는 딱 궁금합니다. 한수의 구문이 궁금합니다. 라고 하면 이 한수의 업법 파트에 딱 가보면 OT,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보시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초반부터 따라가는 학생도 있고 중반 또는 6월달 이후에 따라가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이 전체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한수입니다. 한수의 문법 즉 업법, 구문, 독해를 동시에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뭐가 잘못된 건가 하면 문법이 다 끝난 뒤에 구문을 보겠다. 구문이 다 끝난 뒤에 독해를 보겠다. 절대로 다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시간이 3배, 4배로 걸리니까 문법과 업법과 구문을 동시에 가면서 그 다음에 독해를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문법과 구문을 왜 동시에 가야 되나? 문법에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를 배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 문법은 철저하게 해석의 포인트를 둔 문법이지 그 문법적 용어를 별로 쓰지도 않습니다.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 이런 것들이 틀리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독해를 해나가면서 이게 명사적 용법이군,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군 이런 생각 안 하죠. 정확하게 해석을 빠르게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문법은 철저하게 해석에 맞췄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 한수의 업법에서 여러분들이 분사를 배웠다. 그러면 이상할 정도로 딱 맞게 구문에서 분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한수의 업법에서 배운 분사에 대한 기본적 지식이 구문에서 활용이 된단 말이에요. 구문이 뭐냐? 문장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이란 말이 주어가 동사하다. 이게 주어가 동사하다. 이게 문장, 구문이죠. 그러면 이 문장은 좀 길겠죠, 이 구문은. 그래서 여기서 배웠던 것을 직접 여기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그리고 두 번 복습할 필요도 없이 한 번으로 그냥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한수의 독해는 뭔가 하면 이 독해는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이 문법이 뭐냐, 이 구문이 뭐냐, 이걸 번역하시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지가 뭐냐, 주제가 뭐냐, 제목이 뭐냐. 빈칸을 추론하시오, 주어진 문장을 위치 찾으시오, 순서 잡으시오. 이런 유형이 있잖아요. 그 유형에 맞춰서 이 한수의 독해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이런 형태로 푼다고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유형은, 진정한 유형은 논리독해라는 거죠. 논리독해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문단의 전반부에 문단이 이렇게 딱 있죠. 전반부에 뭐뭐 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죠. 질문을 하면 바로 대답을 해서 이런 문답법으로서 답을 찾아내는 방법 또는 시작부분에 만약에 문제점을 제시했다. 대한민국의 영어교육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잘못됐다 하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법 또는 시작부분에서 통념을 제시했다. 그러면 이 통념에 대한 반박을 제시하는 통념 반박 논리 전개법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배워요. 배우면 여러분들의 문제는 분명히 빈칸출원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논리를 잡아서 탁 풀어내요. 그냥 주제 제목 느낌으로 푸는데도 답이 나와. 그게 신기하게 점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제우스가 1등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한 수위를 딱 들었는데 너무나 잘 스며든다 하면 바로 한 수위 듣고 EBS로 가면 돼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정말로 노베이스로 저는 설명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로 그래도 못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도 못 알아 듣는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노노베이스의 학생을 위해서 만든 게 20일 필름 캠프입니다. 얘는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외국인한테 가르친다라는 느낌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은 결심을 하고 다른 애들 공부할 때 처자고 놀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쪽팔리니까 딱 결심하고 이빨 깨물고 한 20일 동안 공부를 하라고요. 그런데 이게 20일이라서 그냥 20일이지 만약에 하루에 3시간씩 하면 일주일 안에 끝납니다. 사실은 5일 정도면 끝나요. 그러면 이걸 딱 하고 나서 이걸 하게 되면 공부를 좀 잘하는 학생의 입장으로 한수희 시리즈를 공부할 수 있으니까 아주 기초가 단단해지겠죠. 그러면 그게 끝나면서 여러분은 어디로 가나 하면 이게 EBS로 쫙 넘어가는 거예요. EBS로 넘어가면 저는 EBS 강훈련 EBS 강훈련 중에서 수능특강 영어편 또는 수능특강 영어 독해편 또 EBS 강훈련 수능완성편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EBS는 전체 800문제가 넘어요. 여러분 800문제가 넘는 걸 아무리 해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저한테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재수생이에요. 왜? 제 학생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EBS만 보면 된다고 했다가 대학 떨어졌거든 영어 점수 하나도 안 나오고 현장 가서 해석도 안 되고 정말로 영어를 쭉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른 선생님이 찾다 보니까 이리 소문하고 저리 소문해보니까 아 제우스한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한테는 저에게는 제 수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제수를 하지 않으려면 정말로 딱 제가 가르치는 대로 처음부터 가세요. EBS가 각 문제당 50문제씩이란 말입니다. 이 50문제인데 선생님 800문제인데 그게 세 개 다 합쳐봤자 150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죠.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말은 노력을 적게 드리고 시간을 적게 드려서 그 효과를 가장 크게 만드는 게 효율성 극대화죠.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영어는 절대평가라서 좀 쉽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번에 어렵게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영어에 대한 비중이 떨어지는데 영어에만 그냥 주구장창 시간을 써버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런데 이렇게 딱 효율적으로 공부하면 시간을 적게 드리고도 100점이 나오니까 그냥 90점 정도 수준으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강의하고 나면 학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선생님 아깝게 한 개 틀렸어요. 그러면 한 개 틀려도 1등급은 당연히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50제를 딱 했는데 50제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영어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출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 다섯 사람하고 국어를 모국어로 쓰고 영어 박사학위 갖고 있는 출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다섯 사람 10명을 섭외했어요. 돈 엄청 들어서 그럼 그 사람들에게 각각의 문제를 만들려 하면 동일한 문제가 10문제 만들어지겠죠. 그중에서 자기 문제를 빼고 나머지 별표 쳐서 최고의 점수를 받은 문제만 이게 딱 나온 거야. 그러면 50문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이게 대박이죠. 그러니까 한 번 봤던 거는 만약에 처음 1회독 할 때 여러분이 만약에 20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2회독 하게 되면 10시간도 안 걸리고 효과는 4배로 올라가니까 3회독 4회독 하게 되면 2, 3시간 만에 끝나니까 그럼 이거 3개 다 보는데 나중에 1, 2시간이면 다 보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머리에 다 잡혀 있어요. 숟갈도가 극대화 돼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는 적게 풀되 모든 형태의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죠. 그 50문제 안에 왜 이걸 고난도라고 했냐면요. 쉬운 거 다 뺐어요. 쉬운 거 왜 집어넣냐. 책만 두껍게 만들게.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고난도만 50문제씩 딱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려운 거 하다가 여러분이 쉬운 거 접하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 가장 어려운 것들을 50문제를 뽑아서 최고의 퀄리티로 만들자. 돈 막 쏟아붓자. 해서 만든 게 이거니까 이거는 작년 같은 경우에 EBS를 듣고 내가 M사에 있을 때 그때 대표 강사에 있죠. 수강평을 보면 그때 딱 보면 내가 500개 넘게 나올 때 EBS에 관련된 수강평 타사 다 합쳐서 100개도 안 돼요. 2위가 그러면 여기 마지막에 이걸 보고 나서 합격한 학생들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EBS를 하고 나서 어떻게 되나 그다음에 사실은 정상적인 코스가 여러분들 여기 최종점검 모의고사나 이쪽으로 가는 건데 여기 지금 보면 뭐 하나 더 있죠. EBS 전지문 특강이라고 있죠. 이게 도대체 뭔가 50문제만 딱 뽑았으면 됐지. 왜 전지문을 다 특강하고 있나 여러분에게는 내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내신은 전지문을 다 출제하니까 그 안에서 혼자 해서 잘 안 되는 거 여기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거 아주 어려운 고난도 있죠. 그거는 내가 다 뽑아서 또 강의에서 찍어서 올렸어요. 자 시험 범위에 맞춰서 올렸고 또 EBS에 대한 분석 특강 분석서를 한번 보세요. 어디서 구하든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거 보면 아마 그런 퀄리티는 여러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런 퀄리티와 그런 섬세하게 자세하게 되어 있는 그런 자습도 해도 충분한 그런 분석서는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자 그것까지 같이 합치면 효율성은 극대화시킬 수 있고 또 여기에서 Extreme Lecture에서 약점 공략이 돼 있죠. 이게 뭔가 하면 여기서 아무리 유형으로 정리를 해주고 여기에서 고난도에서 특히 여기에서는 빈칸 추론이나 뭐 그 순서 잡기나 또 주어진 문장 위치찍기나 어려운 것들은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문법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이상하게 나는 빈칸만 나오면 머리가 빈칸이 돼 버린다. 틀린다. 또는 순서다 위치찍기만 나오면 정신이 막 헷갈린다.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약점 공략 SOS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얘를 촬영해서 올릴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런 거 부족한 사람들은 이거 보면 빈칸이 해결이 될 것이고 순서나 위치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해결이 되면 반드시 만점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는 일로 간단 말이에요. 아 이 전투모의고사가 뭔가 하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시험을 쳐봐야 됩니다. 이것도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 대치동에 돌아다니는 또는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런 모의고사와 비교하지 마세요. 저는 두 번째 건 절대 구입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사고 뭘 사든 간에 두 번째 건 안 사요. 돈 없으면 안 사. 돈 다 모을 때까지 기다리지. 이것도 이런 거 다 만들 때도 두 번째 사람 아이고 아니에요. 가장 최고만 모셔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모의고사도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 딱 치는 거니까 꼭 쳐보고 여기에서 어려운 것들을 뽑아서 내가 또 강의 다 해가지고 올리니까 이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이미 많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고 이렇게 하고 이리로 올라가면 돼요. 이거 하면서 이거 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건데 여기에 삼일지옥행군은 뭔가 하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추석특강입니다. 이 추석특강은 내가 라이브로 하는데 여러분 이게 벌써 한 15년째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다 들어옵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나라에서만 그 당일날 딱 들어오는 거 보면 500명 이상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에서 왜 한국에서 하는 강의를 들을까 유학생들 또는 이민간 사람들이 영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딱 3일 안에 이 업법과 구문을 끝내버려요. 그러면 이상할 거예요. 시험이 한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문제풀이를 하지 않고 업법과 구문을 할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공부 못하는 일반 학생들이 훨씬 더 많잖아. 일반 학생들이 하는 게 다 문제 푸는 거잖아. 그런데 시험은 잘 안 나오잖아요. 공부를 정작 잘하는 학생들은 모든 과목에 있어서 영어뿐만 아니라 개념을 마지막에 잡아요. 그 개념을 다시 공부하면서 자기가 빵구난 개념을 메운단 말이에요. 빵구난 개념을 다 메워나가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업법과 구문을 하게 되면 이제는 이만큼 연습한 데서 다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이게 엄청 머리에 잘 바뀌거든요. 딱 3일 만에 그러고 나서 이 최종점검 모의고사로 내려가면 3일 동안 배운 거 잊어먹는 학생들은 없어. 그러면 이 최종점검 모의고사 내가 강의를 하면서 뭘 느끼나 하면 학생들의 수준이 완전히 바뀌어 있는 걸 내가 느껴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시험치러 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 뭐 5등급이건 6등급이건 반드시 1등급 나옵니다. 그렇게 해야만 나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지 않고 그냥 입에서 문제나 이렇게 풀고 모르는 단어 외웠다가 또 잊어먹고 외웠다가 잊어먹고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되고 반드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맞춰서 해야만 여러분들은 이 혼란스러운 절대평가 이 어려운 준비하기 어려운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확실하지 않은 이런 혼란스러운 입시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실패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한수의 복화 그 다음에 한수의 듣기가 있죠. 주체 단어를 좀 외우고 싶은데 단어가 잘 안 외워져요. 그리고 듣기 정말 다른 사람들은 다른 학생들은 쉽다는데 나는 잘 안들려. 꼭 듣기 부분에서 두세 개 서너 개씩 틀려버려. 1등급은 절대로 불가능하죠. 단어를 외웠는데 잘 안 외워지니까 외운 단어가 자꾸 잊어먹게 되니까 볼 때마다 처음 보는 단어 갖고 하니까 잘 안되겠죠. 자 여기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이 한수의 복화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접두어 접미어 어원 동의어 반의어 혼동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접두어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단어를 배울 때 뭐 되게 쉬운 거지만 바이츠클이라는 단어가 자전거라는 거 알죠? 그런데 그냥 이걸 자전거 바이츠클을 자전거 해도 되는데 만약에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여기 바이가 투다 라는 걸 알았고 사이클이란 말이 이게 원이다 동그란 서클 원이다 이런 걸 공부해놨으면 자전거가 이렇게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자전거지 해서 죽어도 깨는 거 안 잊어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바이섹트라는 단어를 딱 봤을 때 섹트가 자르다거든요. 둘로 자르다가 돼요. 양분하다. 아시겠죠? 만약에 인섹트를 배웠다. 그러면 분명히 이거 자르다로 배웠어요. 그럼 인섹트는 이거 벌레거든 벌레 그러면 이게 왜 벌레지? 벌레 이렇게 보면 중간에 이게 잘려있잖아. 이렇게 몸이 잘려있죠? 그래서 이게 벌레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Concentrate이다 그러면 집중하다 그렇게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너무 아까워 단어가 CO나 COM이나 CON이나 COL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게 같이 모인다는 together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센터가 중 중간이란 뜻이고 이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처음엔 좀 어렵겠지? 근데 이게 함께 있단 말은 이게 가운데 중 앞에 모인 집자단 말이에요. 집중하다거든? 아 그러면 이게 함께 라는 뜻이다 했으면요. 만약에 여러분이 Cooperation 배웠다. 그러면 이게 협동하다거든? 또는 함께 운영하다인데 Operate 작동하다 운영하다 함께 작동하다? 협동하다. Collaborate 를 배웠다. 이것도 협동하다지? 레이버란 단어는 분명히 노동인데? 그럼 L자에 동화돼서 CO L이야. 함께 노동하다 협동하다 엄청 빨리 외우죠. 엄청 빠르게. 아시겠죠? 그리고 혼동어휘 같은 거 할 때도 보세요. 만약에 Compliment다 이 단어 하고 Compliment다 발음 똑같은데 이건 I 이건 E지 그러면 I는 칭찬을 해줘야 되잖아. I잖아. 그래서 이건 칭찬하다거든? 이건 E잖아. E는 이빨은 이빨 빠지면 보충해 줘야 되지. 그래서 이건 보충하다. 이런 식으로 외우게 해줘요. 그러면 안 잊어먹어요. 절대. 이런 식으로 보충을 해결하고 보충은 많은 단어를 외운다기보다는 거기에 접도어, 접미어, 어원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되거든요. 처음엔 좀 어려워도 한 회독, 2회독, 2회독, 3회독 넘어가면 굉장히 쉬워지거든. 그다음에 한 수의 듣기인데 이 듣기는 정말 듣기가 힘든 학생들은 이것밖에 해결책이 없어요. 여기에 시작 부분에서 내가 발음 교정을 해요. 발음은 우리나라 말 발음 빼고는 영어에 있는 건 몇 개 안 돼요. 이런 발음들이 있어. 딱 시작할 때 10분, 15분 정도만 집중해봐. 연습해봐. 그러면 들을 수 있는 건 발음할 수 있고 발음할 수 있는 건 들을 수 있는 건 기본 원리란 말이야. 그래서 한 수의 듣기 많지도 않아. 일주일에 한 강, 두 강만 들어도 돼. 그렇게는 안 하면 여기 EBS에 있는 듣기 거의 다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따라 이거 하고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EBS로 가고 이렇게 따라가면 반드시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